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아, 지난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퍼져서 정말 우울하고 힘든 한 주였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감염 예방 철저히 해서 반드시 이겨냈으면 합니다. 그리고 마음까지 얻었는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. 여러분,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연주는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.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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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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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d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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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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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2부 인사드립니다. 2부에서는 현철 선생님의 트로트 5곡을 연주에 올리겠습니다. 소중한 오늘 즐겁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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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